아니 우영이가 오늘 열일하네 진짜 다르긴 하다 야 우영아 아니 내 생일 잔치 아니에요? 우리 촬영이지 오늘 장우 형 착각하지 마 하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야 아 진짜 야 야 뒤돌지 마 진짜 아 진짜 하나 둘 셋 뒤면 진짜요? 뒤면 진짜요? 진정했어요 진짜 진짜 나 너무 차요 야 2007년도 나 재활피 처음 들어온다 와 2007년도 야 나 재활피 입사한 날 나 그거보다 TV 시청률이 터지는 게 낫지 않을까요? 그치 정영 씨 남들도 모르게 서성히 다 울었지 고마워 두 개씩 나도 내가 아니 근데 리메이크 했어도 안 돼요? 장우 형 가랑해 그리고 기억해 인정 통과 주제 미안해 너무나 이렇게 쉽게 잊었어 가수 노래냐고 종말 너처럼 됐어 장우 형 그녀는 너무 예뻤어 자 통과 주제 그렇기 그렇기 가수 이름 투피엠 아 ㅜ%. 나 우리 집으로 가자 잘 통과 핫 뿌드헨 아이 붙여 붙여 핸 바비베 난 다시 나를 찾을 거야 숨가! 움직여! 컴온 베이비 컴온 베이비 일부러 10점 만점에 10점 안 했잖아요! 아니 누나 뭐 타령이에요? 5라운드 실패! 누나 어떻게 이룰 수가 있어요? 미안하다 장우 형 하나 라인나우 180도 자 가자! 누나! 진짜 이거는! 통과! 움직여! GT! 어?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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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정아! 누나 바지 아니지 않아요 빨리 갑시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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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지 마요! 장우 형 그래요 난 널 사랑해 통과! 조두색 다시 만난 세계 다시 만난 세계 누나가 그걸 잡아요 둘 다 잡아요 태준의 아줌마 사랑은 아무나 하나 동과! 라! 라!